분이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요? 네네 이 적은 수록곡이 몇 곡이나 됩니까? 일곱곡입니다 일곱곡? 어.. 비적응이라? 네 적응이 잘 안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 이게 뭐야? 적응을 안 하겠다? 그런.. 아.. 적응을 안 하겠다 네 의도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네 아.. 뉘앙스가 좀 달라요? 뭐 이렇게 뭐 삐딱해요 사람이? 약간 삐딱하니? 죄송합니다 적응을.. 아니 이상한데 좀 이상하다 적응을 안 하겠다니 적응을..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적응을 안 하겠다니 이 딱한 게 맞긴 한데 음.. 그러게요 근데.. 선생님은.. 적응 안 하시는.. 왜 저를.. 물기신이네 들켰봐 아이고 들켰봐 아니 물고 들어가려면 장기아 오빠나 뭐 이렇게 해갖고 예.. 아저씨야말로 비적응 대표 클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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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아저씨야말로 비적응 대표 카라카카카rá카카카카 untuk 써 있는데 뭐 적응이 안되더라도 나를 찾아야 되겠다. 이거 중요한 젊음 아닙니까? 청춘의.. 청춘이 한번 해볼만한 거 아니에요? 해볼만한 이야긴 것 같습니다.